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봐 가봐 뭐가 없잖아 여기 멋있는거야 이거 사진 아니잖아 배고파 배고프고요 배고프세요? 저는 배고파요 배고파 이게 무슨 나무라는 어디라 여기 직진 왼쪽 적닭 볶닭 볶닭 이런게 뭐지 국물이 까만냐 하얗냐 빨갛냐 알은 면만 있고요 병아리는 고기 좀 더 주고요 닭은 닭다리를 하나 줘요 진짜 병아리는 아니지 어우 진짜 진짜 병아리야? 다 소금빵 하나씩 들고 오잖아 왜 그겠어 맛있으니까 먹어본 맛이라서 별로야? 그런 것도 있고 기다릴 정도인가? 기다릴 정도야? 음료수 하나 먹고 싸줘 아니 소리 없어서 남은 쪽도 없어져 감사합니다 됐어 빨간불 나왔지 이제 녹화하는거야 저거 사고 됐습니다 이 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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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ộng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저런 뜻이라고 하네요 10년간 달려온 청춘의 목표는 왕관이었다 한떼아 너의 청춘은? 지금이지 청바지 가실까요? 청춘은? 청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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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커서 졸냐? 공격해 어 뭐가 있네 아 이렇게 올리는 거네 10년의 기능 배가 반증되어 manager 오후 2시간 나는 쇠 4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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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진이나 찍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앉아서 좀 자는 것 같아. 카페 어디 가니까? 카페를 고민하는 자체? 누구마다 자는 사람 있네. 어떻게 식물 이름이 흑법사야? 흑법사. 뭐라는 거야? 왜 이름을 바꿔? 엔젤피쉬. 엔젤피쉬. 짜잔. 귀한 기념품 사왔어요. 얘는 안보여요. 얘는 안보여요. 저거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같이 생겼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두가지 맛으로. 한개요? 네. 좀 더 맛있어. 맛있어. 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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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기가 빨리는 거 같지? 엄청 큰 거 같지? ㅎㅎ ㅎㅎ 아... 뭐가 이렇게 기가 빨리는 거 같지? ㅎㅎ 아... 진짜 웃긴 거 같지?